화천대유 화천대유의 뜻은 주역에 나오는 말로써 하늘의 도움으로 천안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된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현 경기도시장의 입장은 남판교 지역에 위치한 대장동 지역 개발을 민간이 전담을 하였고 민간에서 개발 이익을 100%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남시가 개입을 하고 관 차원에서 5,50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모범적인 사업이었다라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함과 동시에 대장동 지구 개발에서 가장 큰 이득을 가져간 민간회사 즉 화천대유가 국민의힘과 결탁한 토건비리 세력의 소유라면서 토건세력이 100% 독식할 이익을 본인 덕에 그나마 성남시에서 나눠 가져온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다른 말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사업을 공격하는 야당 측의 입장은 관에서 얼마를 가져갔든 간에 자봉금 5천만원짜리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배당을 577억씩 가져가고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에 출제한 3억짜리 펀드에서 3,400억을 가져가는 구조가 정상이 아니다 애초에 이 사업 설계 당시에 무언가 부정한 행위라던가 무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화천대유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화천대유라는 기업이 가져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설사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처럼 관에서 5,50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모범적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천화동인이라는 회사가 가져간 수익률을 보면 정말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표를 보시게 되면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가 가져간 배당 수익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출자금 대비 수익률은 계산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을 가지고 577억 원을 가져갔고 3억의 펀드를 가지고 3,463억 원을 가지고 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말이 되려면 화천대유에 참여한 민관기관들 중 화천대유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가져간 기관이 있다면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업을 옹호하는 옹호론자들은 해당 개발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가 사업 비용으로 집행한 금액이 약 3,400억 원으로 적지 않다면서 출자금 대비 수익률로 보면 비상식적인 것이 맞지만 비용 대비 수익으로 본다면 그들이 감내한 사업 리스크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까지 비정상적인 그림은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순점은 출자금과 배당이 짝을 이루듯이 사업 비용은 사업 수익에 매칭이 되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화천대유가 확보한 사업 비용 400억으로 5개 필지로 공사비 등을 제외한 원가 원가를 제외한 분양이익으로 가져간 금액이 4,500억 원이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출은 1.8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 수익률이 25%에 육박합니다 분양 시장에 있어서 통상적인 분양이익률은 10% 언저리를 형성하는데 25%라는 사업 수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었던 만큼 높은 수익률은 당연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화천대유에서 진행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사업 분야에서 리스크는 딱 3개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허가 이슈입니다 인허가 이슈는 개발 지역 주변 도로라든지 터널 등의 인프라 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 수용 이슈입니다 토지 수용 이슈는 소위 말하는 알바끼, 안판다, 배째라 등의 버티기를 하는 기존 토지 주인들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지체되는 개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이자 비용인데요 참고로 화천대유의 차입금 이자율은 연 25%의 고금리였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의 경우에는 민, 관, 협력 사업이 되면서 해당 3가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인허가 이슈를 살펴보면 아파트만 짓는다고 아파트가 팔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주변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고 터널도 내는 등 인프라를 조성해야 분양가도 높아지고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는 게 당연한데 보통 시에서는 이런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외의적인 게 시 차원에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문제를 시사 해결해 줍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수용 이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성남시가 들어가서 정말 싸게 일괄적으로 토지 수용을 진행하게 되는데 민간 기업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시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관에서 토지 수용 문제 맞아서 별 문제 없이 해결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땅을 싸게 사오게 된 겁니다 이렇듯 인허가 토지 수용 이슈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니까 사업이 쾌속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따른 그런 이자 비용도 자연스럽게 줄여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문제와 비용을 줄여서 싸게 개발한 부동상을 막상 분양을 할 때에는 민영사업이라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합니다 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정말 싸게 사와가지고 막상 팔 때는 민간사업이라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안으로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푼이라도 돈을 받은 게 있으면 모든 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이재명 지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민정수석을 지냈던 박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대리로 약 7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건데요 이렇게 화천대유의 법무팀을 보게 되면 대형 몰폼 못지않은 인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박영수 전 특검, 박상도 의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경재 변호사님, 김순환 전 검찰총장님 등 거물급 인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형태로 엮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진보, 정치적 견해, 나쁜 편, 착한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를 초월해서 부정 및 비리권으로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장동 사업이 민간 개발 기업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많은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갔겠지만 성남시에서 모든 절차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체를 밝혀서 모든 부정과 비리들이 드러나고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